한 번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네요. 하나로 합쳐준다는 게 역시 음악의 위리함이지 않느냐 옹자의 말씀을 생각합니다.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주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수준이 음악돈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사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섯 번째 곡을 처음에서 듣겠습니다. 그리운 금감사 그리운 금감사 그리운 금감사 그리운 금감사 그리운 금감사 그리운 금감사 그리두楚 내가 오랜 된 강산 수소만 년 아름다운 산 뭐가 뭔지 끊었네 오늘의 영 찾을 걸고 없나 흥강산을 부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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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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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